판넬로 건물을 건축하는 이유는 빠른 시공과 비용 절감 덕분입니다.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판넬을 현장에서 조립하기에 시공기간이 단축되고, 그로 인해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건물 안으로 비가 새거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판넬 건물의 각종 공사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세히 전달해드리려고 합니다. 평소 판넬 건축에 관심이 많으시거나 흥미로운 건축 프로젝트들을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 이 건물은 55평 규모의 판넬 건물입니다. 판넬 공사가 마무리되면 이어서 실내 인테리어 공사와 함께 건물에 필요한 각종 공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건물 사용에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줄 각종 공사들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말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선 석고보드로 평탄하게 마감한 벽면에 낙엽송 하판을 시공하고 있습니다. 낙엽송 하판은 자연스러운 나뭇결과 따뜻한 색감 덕분에 인테리어 요소로 인기가 많은데요. 특히 강도가 높고 내구성이 뛰어나 습기나 변형에 강한 특징이 있어 주거 공간뿐만 아니라 상업 공간에서도 자주 사용됩니다. 낙엽송 하판은 다른 마감재와 달리 큰 크기로 구성되어 있어 이음새가 적으며 이를 통해 공간이 넓어 보이는 효과를 줍니다. 또한 유행에 민감하지 않으며 자연의 따뜻함과 실용성을 동시에 제공해 공간에 특별한 매력을 더해주는 건축자재이지요. 낙엽송 하판 시공을 시작하기 전 먼저 원하는 두께와 패턴의 낙엽송 하판을 선택합니다. 이후 시공할 벽면의 상태를 점검하는데 벽면이 평평하지 않으면 균일한 시공이 어려워집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석고보드를 사용해 평탄도를 맞춰 견고하고 평평한 벽면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벽면의 치수를 정확히 측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하판을 재단합니다. 이때 모서리와 코너 부분은 특히 신경 써서 재단해야 합니다. 낙엽송 하판은 큰 크기의 원장이므로 재단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하면 다시 측정하고 재단해야 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나무의 결이 하판마다 다르기에 시공 시 조화로운 패턴의 하판을 선택해 배치하는 것이 디테일을 살리는 중요한 핵심입니다. 다음으로 재단한 낙엽송 하판을 강력한 폼과 타카핀을 사용해 벽면에 고정합니다. 낙엽송 하판에 폼을 듬뿍 뿌리는 이유는 접착력과 단열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폼은 하판과 벽면 사이를 견고하게 결합시켜 하판이 들뜨거나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며 표면에 고르게 밀착되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폼은 틈새를 메워주어 외부 공기나 습기가 침투하는 것을 막아 단열 및 방음 효과를 향상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특히 대형 하판 시공 시 충분한 폼 사용은 하판의 변형을 방지하고 내구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이니 아낌없이 뿌려주면 내구성이 높아지겠지요. 그리고 하판이 들뜨지 않도록 충분히 눌러가며 고정합니다. 이때 타카핀을 균일하게 박아 하판이 벽에 단단히 밀착되도록 해야 하며 시공 중 공기층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하판 사이의 틈새를 최소화하여 전체적인 마감의 완성도를 높이고 시각적으로도 깔끔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공된 하판은 내구성이 높아지고 추후 유지보수 작업을 줄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옆으로 오시면 낙엽송 하판과 조화롭게 시공된 우딘의 인테리어 필름 벽면과 아치이든 도어를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시공에서는 필름과 도어를 모두 콘트라베이지 색상으로 맞춤 시공하여 공간의 완성도를 한층 더 높였습니다. 인테리어 필름 시공은 건축과 인테리어에서 최근 주목받는 트렌드로 기존 벽지나 다른 마감자에 비해 유연성과 다양한 디자인 선택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콘트라베이지 색상은 편안하면서도 세련된 분위기를 주며 공간을 차분하게 조성하는 데 탁월합니다. 이 색상을 벽면에 적용하면 공간이 더 넓어 보이는 효과를 줘 작은 공간에서도 개방감 있는 느낌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옆 벽면에 시공된 낙엽송 하판 색상과도 매우 조화롭습니다. 우딘의 인테리어 필름은 내구성과 접착력이 뛰어나 오랜 시간 변색이나 손상 없이 유지되며 습기나 오염에도 강해 실용성이 높습니다. 주거공간뿐만 아니라 상업용 공간에서도 완벽한 선택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이번 시공의 또 다른 큰 특징은 6m에 이르는 높이의 벽면에 필름을 길게 시공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고도의 높이에 시공된 필름 작업은 시공기술뿐만 아니라 디자인적에서도 매우 인상적입니다. 특히 6m의 높은 벽면에 정확하게 필름을 부착하는 작업은 높은 정밀도와 기술이 요구됩니다. 작은 실수도 쉽게 눈에 띌 수 있는 높이에서 높은 수준의 필름 시공 완성도를 제공해드렸지요. 그리고 이번 프로젝트의 하이라이트는 벽면과 아치 히든 도어를 동일한 컬러로 커스텀 시공하여 일체감 있는 디자인을 완성했다는 점입니다. 인테리어 필름을 사용해 컬러와 질감을 통일함으로써 도어가 벽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더욱 깔끔한 마감을 선보였습니다. 그동안 영상에서 일반적인 히든 도어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아치 히든 도어의 매력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두 도어를 비교하면서 추후 어떤 도어가 시공할 공간에 더 적합할지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히든 도어는 일반적인 도어와 달리 벽과 완전히 일체감을 이루며 숨겨진 구조로 도어가 눈에 잘 띄지 않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입니다. 벽과 동일한 재료와 마감으로 시공되어 벽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전체 인테리어의 통일성과 깔끔한 느낌을 제공해주지요. 하지만 아치 히든 도어는 기본적인 히든 도어에 없는 특별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드러운 곡선 디자인입니다. 일반적인 직선형 히든 도어와 달리 아치 히든 도어는 우아하고 부드러운 곡선미를 더해줘 공간에 고급스러운 분위기 연출이 가능합니다. 곡선 형태는 시각적으로 더 넓고 개방감 있는 느낌을 주고 공간을 더 아늑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아치형 디자인은 전통적인 고전미와 현대적인 세련미를 동시에 담아내 어떤 인테리어 스타일에도 잘 어울립니다. 특히 높은 천장이나 넓은 공간에서는 시각적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여 공간의 포인트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필름과 도어는 모두 우딘 제품입니다. 우딘의 큰 장점은 다양한 제품의 랩핑이 가능해 선택의 폭이 넓다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 고객님의 취향에 맞춘 커스텀 시공이 가능합니다. 특히 도어와 벽면의 색상과 질감을 조화롭게 맞춰 시공하면 더욱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공간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여 멋진 공간을 연출하는 공사를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천장과 벽면 마감 공사가 마무리되면 다음 단계로 바닥 마감 공사를 진행합니다. 바닥은 600각 그레이 색상의 타일을 선택해 벽면과 조화를 이루며 모던함을 강조하는 고급스러운 바닥 디자인을 시공하고 있습니다. 큰 타일은 매지의 음세 라인이 적어 시각적으로 공간이 넓어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으며 그레이 색상은 먼지나 얼룩이 눈에 덜 띄어 관리가 쉽고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는 깔끔한 매력을 유지합니다. 바닥 타일 시공을 위해서는 바닥을 평탄하고 고급스럽게 마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공 전 바닥의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표면이 고르지 않다면 먼저 평탄화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런 다음 타일을 부착할 접착제를 고르게 펴발라 준비합니다. 600각 타일은 크기가 크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와 각도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며 줄눈이 고르게 배치되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접착제를 도포한 후 타일을 하나씩 놓아가면서 작업을 진행하고 타일 사이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스페이서를 사용합니다. 또한 고무망치로 타일을 고르게 눌러주며 시공 중 수평을 자주 확인하여 타일이 평탄하게 부착되도록 합니다. 계속해서 큰 타일이 인테리어에서 인기가 많은 이유는 그들의 다양한 장점 덕분입니다. 큰 타일은 매지라인이 적어 공간이 더욱 넓고 깔끔하게 보이는 효과를 줍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모던하고 세련된 인테리어 스타일을 선호하는 공간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큰 타일을 선택할 때는 공간의 크기와 사용 용도를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큰 타일은 시공 시 정밀도가 요구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타일의 색상과 패턴을 선택할 때는 전체적인 인테리어 컨셉과 조화를 이루도록 신경 써야 하며 유지관리가 용이한 마감제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조언을 참고해 큰 타일을 활용하면 유행에 맞는 스타일리시한 공간을 손쉽게 연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실내 공사 현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건물 밖으로 나가 외부에서 진행되는 각종 공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외부 공사는 조경, 외벽 마감, 배수 및 포장 공사 등으로 건물의 철인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특히 조경 공사는 건물 주변을 아름답게 꾸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건물의 미관과 안전성을 높이는 중요한 공정이지요. 그러면 외부 공사가 건물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함께 확인해보시죠. 건물 주변 바닥 마감을 위해 콘크리트 타설을 준비합니다. 바닥 마감으로 흙이나 자갈 대신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이유는 여러가지 실용적인 장점과 유지관리의 용이성 때문입니다. 콘크리트는 내구성이 뛰어나 오랜 시간 손상 없이 유지되며, 흙이나 자갈처럼 치마나 이동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콘크리트는 평탄한 표면을 제공해 보행자나 차량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갈이나 흙은 불규칙한 표면을 형성해 이동이 불편할 수 있지만, 콘크리트는 안정적이고 깔끔한 바닥을 유지합니다.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흙이나 자갈은 정기적인 보수가 필요하지만, 콘크리트는 유지 보수가 적고 관리가 쉽죠. 또한 콘크리트는 방수 성능이 뛰어나고, 적절한 경사를 통해 효율적인 배수가 가능합니다. 흙이나 자갈은 물꼬임이나 배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만, 콘크리트는 이러한 문제를 방지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간적으로도 콘크리트 마감은 깔끔하고, 정돈된 외관을 제공해 건물의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우선 타설 전, 건물에 콘크리트가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닐로 보강작업을 진행합니다. 만약 건물 외벽에 보강작업을 하지 않으면, 콘크리트가 튀어 외벽이 오염되거나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는 추후 청소 및 복구 작업을 추가로 해야 하기에, 시간과 비용이 더 발생됩니다. 따라서 비닐보강작업은 필수적이며, 타설이 완료된 후 깨끗한 외벽 상태를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보강작업이 완료되면,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펌프카를 적절한 위치에 배치하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펌프카를 설치할 때는 안정된 집안 위에 배치하고, 작업 범위를 고려해 이동이 최소화될 수 있는 위치를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특히 펌프카의 붐이 작업 구역 전체에 도달할 수 있도록 위치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레미콘 차량이 도착하면 펌프카와 연결하여 콘크리트를 투입할 준비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레미콘의 품질을 확인하고, 필요시 슬럼프 테스트를 통해 콘크리트의 유동성을 점검합니다. 콘크리트 타설 작업은 건물 주변의 외곽부터 시작하여 차례로 내부로 진행됩니다. 타설 시에는 콘크리트를 균일하게 분포시키고, 고르게 퍼지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적절한 높이에서 콘크리트를 부어 과도한 낙차로 인한 품질 저하를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타설된 콘크리트는 작업 구역 전체에 고르게 퍼지도록 유도하며, 진동기를 사용해 내부 공기를 제거하고 밀도를 높이는 작업도 병행합니다. 그와 동시에 타설이 완료되면 콘크리트 표면을 평탄하게 정리합니다. 완벽하게 양생 과정을 거친 바닥 위에 합성 데크 공사가 이어집니다. 합성 데크는 내구성이 뛰어나고, 매부 환경에 강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 실외 공간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합성 데크 시공은 기본적으로 기초작업, 프레임 설치, 데크보드 설치, 마무리 작업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평탄하게 다져진 바닥 위에 데크 시공을 위한 하부 구조물을 설치합니다. 이 구조물은 데크의 안정성을 보장하며, 데크가 균일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수평을 정확히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부 구조물에는 아연 각관을 사용하는데, 이는 내구성이 뛰어나 장기간 안정적인 지지력을 제공합니다. 간혹 목재로 프레임을 제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프레임의 경고성은 데크의 수면과 직결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경고한 각 파이프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완성도 높은 디자인을 위해 난간대도 함께 시공합니다. 난간대는 건물 외관의 일체감을 높이면서도 안전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통해 깔끔하고 견고한 난간대를 완성할 수 있으며, 미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안전성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난간대 설치는 전체적인 디자인과 조화를 이루며, 건물의 외관을 한층 더 세련되게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난간대 설치된 후에는, 건물의 디자인에 맞춰 검은색으로 도장 공사를 진행합니다. 도장 작업은 난간을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녹발생을 방지하고, 난간의 수명을 연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구조물 설치가 완료되면, 그 위에 합성 데크 패널을 하나씩 고정해 나갑니다. 이때, 패널 간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며, 확장과 수축을 고려한 틈새를 남겨 적절한 공간을 확보합니다. 네스트 합성 데크는 내구성이 뛰어나, 물, 습기, 곰팡이, 해충 등에 강한 저항성을 지니고 있어, 외부 환경에 노출되어도 변형이나 손상이 적습니다. 그로 인해 유지 보수가 쉬우며, 장기적으로 비용 효율성이 높습니다. 또한 자외선의 강의 시간이 지나도, 색상이 바리지 않고 처음 설치한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관리 또한 매우 간편하여, 방부목 데크와 달리 정기적인 별도의 오일링이나 도장이 필요하지 않으며, 물과 비눗물을 이용한 간단한 청소만으로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표면이 미끄럽지 않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지요. 다음으로, 이곳의 방문객들이 쾌적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넓은 바닥면에 최종적으로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마감을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바닥의 기초를 튼튼하게 하고, 지반을 안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특히 경사지나 토사분계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보강토블럭이 효과적입니다. 보강토블럭은 내구성이 뛰어나, 오랜 시간 동안 지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배수 기능을 통해 침하나 붕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사지에서 토사분계를 방지하고, 안정적이며 미적으로 완성된 공간을 만드는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시공 과정에서는 블럭을 정확히 배치하고 수평을 맞추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블럭 간 결합력을 높이기 위해 기계적 보강제를 설치하며, 층을 쌓을 때마다 추가적인 보강제를 사용해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블럭 곳곳에는 배수를 위한 자갈이나 골재를 채워, 지반을 안정화한 후 경사면 정리와 배수 시설 점검으로 시공을 마무리합니다. 또한 아스콘 시공이 이루어질 바닥의 기초 작업도 함께 진행합니다. 바닥 기초가 튼튼해야 장기적으로 균열이나 치마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포크레인을 사용해 지반을 고르게 다지고, 평탄화 작업을 실시하여 아스콘이 균일하게 깔릴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각종 하수배관과 경계석 시공도 함께 진행하며, 배수 시스템을 고려해 경사도를 조정하여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완벽하게 기초 작업이 이루어진 바닥면에 아스팔트 포설을 진행합니다. 아스팔트 포설은 바닥 전체에 아스팔트 혼합물을 골고루 뿌리는 과정입니다. 이 작업은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평평하게 펴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설된 아스팔트는 곧바로 다짐 작업에 들어갑니다. 대형 롤러를 사용하여 아스팔트 표면을 단단하게 다져주며, 이 과정에서 아스팔트의 두께와 평탄도를 지속적으로 확인합니다. 완벽하게 다져진 아스팔트는 일정 시간 동안 식으면 굳어지게 되는데, 이때 지나치게 빠르게 굳지 않도록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스코는 강한 나중을 견딜 수 있는 뛰어난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차량이 빈번하게 다니는 주차장이나 도로에서는 특히 중요한데요. 무거운 하중에도 변형이 적고 오래도록 견고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또한 아스팔트 콘크리트는 방수 성능이 뛰어나며, 비가 오거나 눈이 녹아도 물이 바닥에 고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배수됩니다. 이는 마당이나 주차장과 같은 외부 공간에서 특히 유리하며, 일반 바닥재와 비교했을 때 물로 인한 손상이 적고, 미끄러짐을 방지해 안전성을 높여줍니다. 일반 바닥재와 비교했을 때 아스코는 시간이 지나도 큰 변색이나 표면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 시각적인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분께서 아스콘 시공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수많은 시공 경험 덕분에 성공적으로 건축공사를 완벽히 수행할 수 있었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최종적으로 완공된 현장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꼼꼼하게 건설되는 과정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수 있어 굉장히 기쁘고 보람찹니다. 또한 오늘 소개해드린 공사 현장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한데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